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8번 문제 내신 대비용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38번 문제는 기본으로 문장 삽입 유형이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나름의 논리성을 갖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죠 논리성을 갖고 있는 글이란 순서 추론이나 문장 삽입으로 혹은 연결사 추론으로 기본으로 바뀔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빈칸 추론으로 주제에다가 혹은 주제 문장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거나 혹은 자세하게 어휘어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글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암기하는 부분은 저와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문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it 과 투부정사를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투부정사하고 it을 연결해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이 아무 의미 없는 가주어고요 대신에 쓰일 수 있는 것이 투부정사 to overestimate 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to overestimate 는 동사로 과대평가하다가 되겠죠 과대평가한다는 건 뒤에 있는 것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타동사니까 one defining moment 아주 한 가지의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쉽고 end 병렬 안 끝났군요 여기 옆에 있는 end 병렬로 underestimate도 동사원형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to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 쉽다가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두 가지가 문장의 진짜 주어 value the making is more improvement on a daily basis로 매일매일 일상을 기본으로 해서 작은 향상을 만드는 것의 가치는 과소평가하고 한 가지의 결정적인 순간 한 방에 끝내는 것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가 쉽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렬 구조로 투부정사 두 가지가 문장의 진짜 주어 앞에 있는 것 is은 가주어라 볼 수 있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too often 너무 자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convince convince는 반드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뒤에 있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라서 대절을 하나의 명사절로 보시죠 massive success requires massive action 거대한 성공이란 거대한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납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싶으면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매일매일의 작은 향상의 가치는 과소평가하고 오히려 거대한 한 방 이번에 내가 진짜 건물 사갖고 빡 비트코인 해갖고 이틀만에 돈 빡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require s 붙어 있는 것의 주어는 앞에 나와 있는 massive success we하고 주어 동사일지까지 연결해 두시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절을 납득시킨다 거대한 성공은 거대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다음 문장 갈게요 whether it is a losing weight 그것이 병렬구조 세 가지로 연결되고 있는 or로 achieving 하는 것이건 winning 하는 것이건 losing weight 하는 것이건 다른 목표를 성취하거나 championship이 되거나 몸무게를 잃는 것이 되건 we put pressure on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압박을 마구마구 주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 to make some earth-breaking shaking vermin everyone will talk about 사람들이 맨날 맨날 얘기하게 되는 그런 earth-shaking 지구를 흔들 정도의 향상을 만들도록 우리 자신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쪽 칠판을 잠깐 볼까요 put pressure on을 하나의 동사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봤고요 뒤에는 투부정사를 써서 마치 이런 형태는 force 압박을 가하다 라는 동사 그리고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해석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압박을 가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압박을 가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force 대신 put pressure를 썼다 라고 생각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ourselves에게 투부정사 to make some earth-breaking improvement 지구가 흔들릴 정도의 향상을 만들도록 압박을 가한다 라고 해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에서는 여러분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투부정사의 to가 절대 생략되지 않는다는 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잘 보셨으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스크린을 보도록 할게요 improvement 다음에는 that everyone will talk about 으로 talk about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생략됐고 그 대신에 that이 들어가서 that이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선행사인 earth-breaking improvement 를 꾸며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고자 하는 경천동지할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향상에 대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갑자기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거지 조금만 먹으면 살 빠질 것 같고 엄청나게 뭐 하면 돈 벌 것 같고 뭐 30대 40대 열심히 일해 갖고 빨리 은퇴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된다는 거지 요런 것들이 돼서 문장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단어지만 안 한 이유는 whether를 맨 마지막에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whether절은 이렇게 보라색을 체크합니다 선생님이 보라색 체크하면 뭐였어요? 부사절이었죠? 무엇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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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ther a or b라서 여기 적혀있죠? a든 b든 아니면 c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를 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improving by 1% isn't particularly notable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 isn't check isn't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어떤 정보? 나는 3인칭 단수를 주어로 받겠다 그래서 improving 이라는 동사에 i인지 붙어있는 동명사를 문장의 주어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 옆에 by가 붙어있는데요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요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뭐의 차이로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 정도의 차이로 1% 정도의 약간의 작은 숫자만으로 improving 향상을 하는 것은 특히나 notable 하지 않다가 해석되죠 notable은 형용사로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니까 하루에 1% 상승한다 이런게 별로 없어 보이게 된다는 거죠 but 그것은 can be far more meaningful 훨씬 더 유용하게 되는데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더 유용할 수 있다가 됩니다 문장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첫번째로는 it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제다가 체크 서술형 it이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 문장 안에 있습니다 바로 improving by 1%이죠 그래서 improving by 1%를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두번째 시험에 나오는 것은 far 제가 far에다가 보라색을 썼죠 far는 뒤에 나와있는 more를 꾸며주는 비교급 강조의 부사 이때는 very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매우는 very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안된다는 점 그래서 much is still even a lot은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가 줄 수 있지만 very는 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문법에서는 이 부분에 very more meaningful로 적어놓고 그 틀린 부분을 찾아라 이렇게 출제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즉 1%씩 상승하는 것은 눈에 잘 띄는 주목할 만한 것들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문장 이제 읽어볼게요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over time is surprising 문장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있는 this 부터 여기까지 문장은 관계대명사 절 그리고 동사는 is가 됩니다 주어와 동사의 일치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The difference 문장의 주어 is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향상 아까 1% 얘기했었죠 그 서술형에 나올 만한 부분으로 강조했던 그 1%가 바로 작은 이런 향상일 텐데요 Can make over time 시간에 걸쳐서 만든 거라서 mak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이 자리에 없어요 그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는 The difference 인거죠 Make difference 그 얘기는 차이를 만든다 그 얘기는 변화시킨다 긍정적 차이를 끌어온다 이러한 향상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끌어올 수 있는 차이점은 is surprised 놀랍다가 되는 것이죠 Surprising은 형용사로 놀라운 이런데 요 부분이 사실은 surprised가 되지 않는 것이 왠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봅니다 놀랍다 Surprising은 앞에나 있는 차이점이 사람이 아닌 감정의 원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Surprising ing를 쓰고 ed를 쓰지 않는 것 요거를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해설지에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장을 이 5번 문장으로 꼽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 읽겠습니다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over time is surprising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over time is surprising 시험에 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아요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해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는 동사가 주어동사 일치로 저기 나와있는 The difference 라는 것을 주어로 받아서 이스로 쓰여졌는데 저거 대신에 ing나 투부정사도 불가능하다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놀라운 이라는 단어의 surprising은 능동으로 쓰는 surprising이 되겠죠 그래서 surprising 저런 구조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머릿속을 읽어보시고요 다 되셨으면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Here's how the math works out 여기서 바로 수학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지요 동사는 이슬이기 때문에 How the works out에서 수학이 작동하는 방법이다 If you can get 1% better each day for one year 1년간 1%씩 계속 좋아지면 그 얘기는 뭐냐면 1점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1% 100%가 전치잖아요 근데 0.01이 계속 곱해지는 거지 1%씩 계속 잘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End up 37 times better 37배가 더 많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똑같은 거에서 1%씩 좋아진다는 얘기는 계속 복리로 더해져서 37배가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By the time you're done 니가 거의 끝났을 때 쯤이면 그 얘기는 1년정으로 봐서 1년 정도 지날 때 쯤이면 끝마칠 때 쯤이면 이니까 1년 후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Conversely 중요한 접속사 체크 자 형광펜 같은 거 반대로 Converse가 원래 운동화잖아 그죠? Converse 운동화 근데 그게 아니라 Conversation도 여기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화는 내가 하면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그쵸? 누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니까 Conversely라는 얘기는 역으로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답하고 답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는 거 이게 Conversation 거기서 나온 단어가 Conversely 역으로 반대로 If you get 1% worse each day for 1 year 1년간 1%씩 나빠지게 된다면 Words도 체크 You will decline 너는 줄어들게 될 것인데 거의 down to zero 0으로까지 낮게 줄어들 것이다 가 됩니다 중요한 단어 Words하고 Decline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둘을 연결하고 별표 2개 라스트 문장입니다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minor failure adds up to something much more 확실한 동사를 찾는 건데 add up to가 하나의 동사가 됐고요 add는 맨 마지막에 s가 붙었습니다 왜냐면 왓절은 보통 단수 취급하는 구조가 많거든요 영어에서 왓이 나오면 뭐뭐하는 것 Start 하나의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동사가 두 개라서 왓은 관계대명사로 접속사 역할, 연결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문장의 주어로 보는 것이죠 작은 승리나 사소한 실패로서 시작한 것은 adds up to something 무언가로 더해지기도 한다 사소한 실패가 쭉 가면 엄청난 것이 될 것이고 사소한 승리가 계속 이어지면 그것도 엄청난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minor failure adds up to something much more thing으로 끝나면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형용사로 꾸며준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얘는 far나 still이랑 바꿀 수 있었던 거 even 이런 거는 가능한데 very는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위쪽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줍니다 그래서 어순을 표해서 공부하시고 이 문장 마지막 문장 또한 구문과 문법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있는 영어 문장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하고 언더에스티메이트 기억나시죠? 거대한 성공은 거대한 행동 대단한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whether it is losing weight winning a championship or achieving any other goal we prepare your own 우리 자신에게 to make some earthquake improvement that everyone will talk about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매일매일 엄청난 향상을 만들도록 압박을 가한다 정답은 2번 되서 반면 Improving by 1% isn't particularly notable 1%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but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을 수 있다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이런 작은 향상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차이점이란 is surprising 놀라운 정도다 그러면서 수학 얘기가 나오죠 Here's how the math works out 수학이 증명하고 작동하는 방법이 여기 존재한다 If you get 1% better each day for one year 1년간 1%씩 더 좋게 되면 You will end up 37 times better by the time you've done 네가 아마 다 끝낼 때쯤 1년 후가 되면 처음보다 37% 정도 더 좋아질 것이다 Conversely 거꾸로 If you get 1% worse each day for one year 1년에 1%씩 나빠지면 worse란 단어 있었죠? You will decline nearly down to zero 거의 0에 수렴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What starts a small win or my failure? 처음에는 사소한 성공 사소한 실패처로 시작했던 것이 Ends up to something much more 훨씬 더 많은 무언가 효용사였죠? 이런 것들로 더해지게 될 것이다 해석이 돼서 라스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38번 지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 시간 가지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8번은 여기까지입니다